안녕하세요. 오세인플란트 박아루입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왜 백업을 해야 되고 백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프로그램으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업은 왜 해야 될까요? 백업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서 자연재해라든지 랜섬웨어 해킹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의료기록이잖아요. 환자의 의료기록이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하고 그리고 보관을 위해서도 백업은 반드시 필수사항입니다. 한창 랜섬웨어 때문에 치과에서 문제가 많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 미리 백업을 안 한 치과들은 다 데이터가 날아간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업은 고 필수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업을 어떻게 하는지 프로그램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두 번의 하나로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원클릭 화면인데 이제 두 번의 하나로와 원클릭은 화면 구성이 조금 다르세요. 왜냐하면 이제 왼편에 보시게 되면 두 번의 하나로 같은 경우는 총 3개가 있어요. 전체 자료 백업, 컴퓨터 포메시 백업, 그리고 영상 자료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원클릭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백업을 다르게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제일 먼저 두 번의 하나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에 있는 컴퓨터 포메시 백업은 안 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백업 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 전체 자료 백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영상 자료 백업을 진행을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백업 저장 위치는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백업 경로를 눌러서 내가 바탕화면에 나는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바탕화면으로 선택을 해서 내가 편한 방법으로 백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클릭도 이제 보셔야겠죠. 원클릭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있는 전체 자료 백업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간편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장 위치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설정을 해서 백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프로그램으로 한 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 텐데 두 번의 하나로 하는 동일한 메뉴에 위치하여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세요. 제일 먼저 백업을 진행하시려면 상단에 도구 메뉴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도구 버튼을 눌렀을 때 중간쯤에 백업이라는 메뉴가 있으세요. 그래서 백업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백업 유틸이라는 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앞전에 이제 자료에서 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생겼죠.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위쪽에 전체 자료 백업을 1차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영상 자료를 2차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백업하기 전에 위치를 설정을 해야겠죠. 화면상에서도 저장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뜨세요. 왜냐하면 이제 위치를 설정을 안하고 그냥 해버리면 내가 백업을 어디에다가 했는지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 위치를 먼저 선택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저장 위치부터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저장 위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옆에 있는 백업 경로 버튼을 눌러서 내가 어디에 저장을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바탕화면이 편하기 때문에 바탕화면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으로 이제 확인을 해서 자동으로 데스크탑으로 변경이 됐죠. 그럼 진행을 해볼게요. 전체 자료 백업을 누르고 그리고 백업 시작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백업 중이라고 이제 진행 사항이 나오게 되세요. 그래서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뜨고 아래쪽에 백업이 올바르게 완료되었다 라고 이제 뜨게 되면은 확인 버튼을 눌러서 종료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그 다음에 영상 자료도 하셔야겠죠. 영상 자료 백업을 동일하게 눌러서 백업 시작을 눌러줍니다. 영상 자료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클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종료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셔야 되세요. 그래서 예 눌러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성공하였습니다. 라고 뜨시면은 완료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백업 파일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한번 그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바탕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일 위쪽에 있는 이렇게 뒤에 FBAK라고 되어 있는 게 백업 파일 우리가 처음에 진행했던 이제 전체 자료 백업이고 아래쪽에 두 개 이 부분이 이제 영상 자료 백업에 대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어디 이제 USB나 외장화대에 담으셔가지고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사항이 생기면 그때 다시 복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복구하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의료 데이터가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